오케이. 민성이. 오카 2조. 있네. 오케이. 잘 오겠습니다. 어? 이렇게 왔어. 아, 뭐였다. 아, 뭐였지?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럼 니들 둘이 그리고 불교식 동사 시험도 쳐야 되지? 피쉬? 저한테 친 거 아니야? 어, 불을 치워. 뭐라고요? 피쉬. 어, 피쉬가 아니고. 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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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H. F-I-S-H. P-I-S-H면 네가 처음에 내는 소리처럼. 삐쉬겠지. 삐쉬가 아니고. 피쉬가 아니고. 뭐예요? 피쉬. 피쉬.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 셋, 하나. F는 항상 I는 I, E, O. 중에서 I, I, E, E. I, C 되는 건가요? 우리 중에? I, I, E. I, E 중에서 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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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자 다음어 종류가 있는데요. 물고기 어류란 뜻일 때는 무슨 시일까요? 물고기 어류때는 하다씨도 있고, 이름 시겠죠. 이름 시는 어떤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물고기라는 것, 낚시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무슨 시일까요? 하다씨? 그렇죠 하다씨죠. 하다씨가 뜻만 알면 제일 구분하기 쉽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친구. 에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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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크퓨트가 아니고 에이크퓨트가 아니고 에이크 에이크퓨트 소리나니까 쓸 때는 에이크퓨트 소리나겠지 좋습니까? 자 이제 SH는 무슨 소리 났더라? CH 그럼 GH에 대해서 가르쳐줄게요 GH는 그흐 소리 나는 거 아니고요 G가 그 G, GH가 그흐, H가 그흐 소리 내니까 그흐 소리 내는 거 아니고요 아무 소리가 안 나거나 또는 가끔씩 아주 힘없는 소리 소리를 냅니다 GH의 두 가지 소리는 아무 소리가 없거나 또는 F OK 여기서는 GH가 아무 소리 안 나요 그래서 에이크퓨트가 아니고 에이트입니다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E, A, O 중에서 E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O 중에서 E A A A G G G G Q G 디쉬 디쉬 디 아이 에스 에이치 오케이 그래서 소리 하나씩 드 드 이 시 그래서 합쳐서 디쉬 아이는 뭐라고요? 아이에어 중에서 이 오케이 디쉬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무슨 씨에요 디쉬는 이름 씨 그렇죠 이름 씨죠 무엇이란 이름 씨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씨다 이름 씨 누군지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 주겠죠 네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 물건에 이름을 가르쳐 주겠죠 오케이 죄송했어 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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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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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이 아이 그러니까 이 이 F A F A가 아니라 O 그리고 O OK 엘러 소리 난 다음에 폰트 되고 있네 그러면 당연히 엘러가 아니고 엘러 그 다음에 수소리는 누가 내줄까 F는 F? F가 내줄수도 있지만 PH가 낼수도 있어요 PH 가지고 있는 소리는 뭐? 아니라니까 F라니까 F하고 똑같은 SH는 GH는 아무 소리 안 나거나 F가 아니라니까 E가 힘이 빠졌어 얘가 힘이 빠졌어 얘가 에 소리 힘 센 소리 여기 힘 센 소리 내는 바람에 여기 애도 힘 빠졌고요 얘도 힘 빠졌어 그래서 엘러 에 에 러 펀트 엘러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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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누어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무슨 시죠? 이름 시 그렇죠 동물의 이름이죠? 코끼리 엘러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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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엘러펀트 Ba 완펀트 O 완펀트 완펀트 여러분쵸? Is G 과거 아닌 누가의 소리? 그지 그 G 중에서 그 그래서 다 합쳐서 dog dog 오케이 계속해서 door door D O O R 원래 O O는 항상 우 소리내요 우 그렇습니까? O O는 항상 우 소리 내는데 근데 얘는 좀 예외적인 경우야 무슨 시죠? 이름 씨 그렇지 이름 씨죠 door door 오케이 계속해서 dad dad D E T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dad 이렇게 된다? 아니고요 소리가 dad 그러면 이게 아닌데요 그러면 D A T D D A T죠 이 친구야 알겠습니까? 네 잠깐만요 닉 A A A E A O A A O 중에서 A 에가 가지고 있는 에소리는 아에 이야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이 에 어 이 에 어 에 오에 이야 근데 선생님이 어제 에소린 할 수 있는 거 하나 가시기 좋은 거 같은데 에소린 할 수 있는 게 이 에가 가진 누가 에소리 에 이 에 이 에는 뭐 이 에 그래서 곰이 뭐였어 곰 고음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고음을 배열이라 고음을 배열이라 하는데 고음 배열 줘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썼어요 이거 이 에가 들어갔었는데 이거 배열 어떻게 써요 비 어떻게 썼는데 뭐 이 소리도 안하는 걸 못 쓰면 되겠네 어 기억이 안 나요 바로 어제 건데 에 오케이 계속 했어 포스트 폴커 그래서 하나, 넷, 하나, 하나 F는? Q O는 뭐 중에? O, O, A, O 중에서? O는 그럼 O는 또 O 그럼 이거지 첫 번째 대표 소리 R은 항상? R K는 항상? Q 다 합쳐서? Fork Fork OK, 이런 뜻일 때는 여기까지 비슷비슷한 뜻인데요 무슨 C? 이름 C? 물건의 이름이죠 이런 뜻일 때는? 이거는 하다씨 하다씨죠 하다씨가 구분하기 제일 쉽다 그랬죠? Fork Fork Elbow Elbow El El B, O, W? 그렇지, 여과의 소리 El El Bow Bow 합쳐서? Elbow Elbow 그래서 하나씩 소리? E R E Elbow 되는가 봐요 tutaj E A E el val B B O O O O E는 뭐 E, A, O 중에서 A L은 항상 L B는 항상 O는 O와 O O, O, A, O 중에서 여기서는 여기서는 O W는 항상 다 합쳐서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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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F, I, R, E 하나, 셋, 하나 그래서 하나씩 F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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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E E 쥐는 그 그 소리 두개인데요. 그 그 소리 됩니까? 쥐가 가지고 누가의 소리 쥐가 가지고 누가의 소리가 그 쥐 또 얘기해줄 뻔했네 그 쥐같은 쥐라고 했죠 그 쥐 중에서 그 그래서 다 합쳐서 에그 무슨 쥐죠 이름 쥐 승인 시험 잘 치세요